맛과 멋이 가득한 곳 중구 짜장면의 탄생지 인천 차이나타운 이색적인 거리 풍경에 빠지고 다양한 중국 정통요리의 맛에 또 한 번 붕덩 한참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 신포시장의 닭강정과 구수한 보리밥과 쫄깃한 면발이 기다리는 칼국수거리 세련되고 멋스러운 간판 아래 고소한 삼치 한 조각 막걸리 한 사발의 추억이 담긴 동인천 삼치거리 인천 종합어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골라 바로 맛보는 재미 월미도의 횟집에서 바다와 함께 즐기는 신선한 회요리 좁은 복도를 따라 이어진 밴댕이 횟집에 쫄깃하고 맛스러운 밴댕이 회 바다와 육지의 맛이 가득한 특색 음식거리를 따라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어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보자